고기 참 부드러워 한 입에 김치 참 소고마지 마늘, 쌈, 고추, 기름, 쌈장에 고기에 빠질 수 없는 소 매콤한 고기 맛사고에 드디어 상륙했다. 모두를 기다리게 한 바로 그 이름 소고기. 초저가 소고기 등심을 만나봅니다. 지금껏 맛사고에서 다뤄왔던 수많은 초저가 소고기 요리들. 탕부터 국밥까지 있었지만 유독 이것만큼은 등장한 적 없었죠. 그건 바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소고기 구이였습니다. 다들 놀랄 준비하시고 채널 고정. 불가능 아닌가요? 소문을 듣고 헐레벌떡 찾아온 여기는 인천 남동구의 한 식당. 음,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이는데 다들 뭘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아, 이거 먹으면 동심이지. 먹자고. 우와, 따까붙다. 너무 따와, 맛있게 생겼다. 굽고, 굽고 또 굽고 말 그대로 구이의 향연. 먹어, 맛있어, 워롱목어. 음.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있어요, 다. 한 200만원에, 이거. 우와, 입 하나 푸신가요? 싸먹으면. 너무 맛있어. 깔끔하긴 하십니까? 이야, 기술자예요, 나를. 아이고, 이것은 뭔가요? 이제는 싸먹살 시간도 아까우신가요? 좋은 방법인데요. 다들 극찬을 아끼지 않는 소고기 생등심 구이. 잘 달궈진 석수에 올려 지글지글 구워주면 풍미장렬, 육즙 같은. 누구든지 미소지게 만드는 궁극의 맛이 완성됩니다. 자, 이제 설명은 됐고 본론부터 들어가야겠죠? 대체 이 비싼 소고기가 가격이 얼마길래 이렇게 열광적으로 드시는 걸까요? 요새 물가를 생각하면. 여기는 가격이 그냥 거져야, 거져. 진짜야, 그렇게 맛있어. 얼마나 싸류네요? 소고기 하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. 돼지고기 값도 안 돼요. 얼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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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예요? 얼마예요? 아, 여기요. 100g에 2,900원. 네? 엄청 싸죠. 듣고도 못 믿을 가격. 소고기 등심부위가 2,900원? 2,900원. 고두를 홀리게 만드는 마블링. 보고만 있어도 가슴 한 켤이 든든해지는 탄탄한 육질. 어떤 반찬과 먹어도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이 고급스러운 소고기가 진짜로 정말로 한돈 2,900원입니까? 마스터나 뭐 다른 데 가면 이런 가격 없어요. 진짜 싸고 너무 맛있어요. 네? 다른 곳에도 이런 가격은 없다고요?